아유, 줘봐요. 내가 할게요. 아유, 이런 것도 못해. 아니, 근데 정전 때문에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? 아니, 뭐 개발한다면서요? 뭐 만들어요? 알 거 없어요. 줘요, 내가 할게. 거봐, 거봐. 이리 돼요. 다 됐다. 이것도 그냥 응급처치한 거니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, 집에 얌전히 있어요? 학교 나가던 말도 뭔 상관이래. 하긴, 집이 막 깜깜해가지고 혼자 있기는 너무너무 무섭겠다, 그쵸? 알아서 할 테니까 가던 길 가시라고. 친구 없죠? 제가 손은 놓고 갈게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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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어휴, 아유, 아유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